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운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날로 하나님 뜻 알기입니다. 제가 저는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지금요? 26페이지인데요. 이 법에 감춘 드러난 보화 26페이지인데 하나님 뜻 알기. 그래서 이 길리뽀 1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 사이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어떤 강력한 두 물체 사이에서 오도 못하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이의 길리뽀 3장 1장 23절에 말씀해서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이 말씀의 정리를 이 말씀의 경리는 뭐냐면 사도바울이 길리뽀 교회에 존재하기를 빌리뽀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울 자신도 이 편지를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글씨돈이 죽는 것도 일감이라. 그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이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어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지만 살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산다. 그건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이 바울이 이 고민하는 것을 빌리뽀 입장에 있다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희들 위하여 본문도 하고 기도하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사이에 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너희와 나 그리스도로 위하여 죽는 것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사이에서 끼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태봉 4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가로드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너라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 땐 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이제 떡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회에서 어떤 충돌이 있는지 좀 살펴보실까요? 이 떡은 사람의 사랑은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떡은 사람의 목숨을,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로 배가 매일 고파죠. 지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수를 큰 방위로도 아주 자기 수중에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풍선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아시거든 영하여 이 돌을 떡에 대하라. 사람 배고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에 기록하실 때 바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떡을 먹지 않고 말씀만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떡을 먹지 않고 말씀만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육신은 떡을 먹어야만 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을 산다니까 바람이 육신으로도 말씀부터 육신에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죠. 떡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즉 떡과 말씀은 충돌이 나죠. 즉 떡과 말씀 떡은 먹어야 사는데 말씀도 먹어야 사는데 떡은 육신을 살게 하지만 말씀은 육신을 살게 하지는 않죠. 말씀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이 떡과 말씀, 육체와 영적인 마음 이 두 개가 하나인데 떡은 육체요. 말씀은 영적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육신은 죽지만은 말씀을 먹어서 영적인 마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뜻하실 것입니다. 즉 떡과 말씀이 충돌이 난다. 즉 떡은 육체를 의미하며 말씀은 영의 마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영적인 마음은 이 떡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마음은 어떻게 해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영원히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줄이고 목마르고 또 배가 고파 거기까지 하더라도 이 영적인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비록 그 육체가 죽어 흙이 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마음은 그 정신적은 맑고 또렷하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말씀 사이에 육체와 정신의 싸움으로 우리가 둘 수 있겠죠. 우리는 비록 이 떡을 먹지 않으로써 육체는 죽어도 이 말씀을 먹으면 육체는 죽어도 떡을 먹으면 육체는 살지만 이 말씀을 먹으면 육체, 떡을 먹지 않고 육체를 죽어도 말씀을 먹으면 육체는 죽어도 영적인 마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마음과 육체의 마음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세 번째에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사람이 여기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자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랍니다. 또 다른 한 성경증을 보시겠습니다. 갈라이다 1장 10절에 보면 갈라이다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글씨도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우리가 기쁜 것 같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침몰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말이나 외양에서 침몰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품은 80절에 하나님의 자네가 된다는 것은 즐거운 특권이 침몰한 표정은 우리를 자네들 마음이야말로 보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즉 사람들을 즐겁게 하여 그들이 호감을 선고가 바울이 방금 갈라이다 고인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호감을 얻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항상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뒤로 물러갈게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즉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그들이 호감을 선고 바울을 금전 그래서 아마도 이 질문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덮으시는 비난 즉 그가 아첨과 속임수로 갈라자 교인들의 호감을 얻겠다는 비난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잘못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들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럼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좋게 하는 것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보기 좋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바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마태금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의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겸기지 못하느니라 혹시 우리는 두 주인을 종종 섬길 피로를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를 알바를 하는 사람도 있죠. 학생들이 한 시간에 여기서 일하고 또 한 사람은 저기 가서 왔다 갔다 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받으면서 TV도 보고 또 컴퓨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꺼번에 두 개의 일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막 계산을 한다든지 전화를 받으면서 물건을 사면서 계산을 한다. 이게 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등 도시에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중 스파이라는 말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 나라의 양다리를 거치고 이쪽쪽쪽 양다리를 두 다리 하는 스파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이숙은 아시죠? 이번 사람이 이중 간첩이었죠. 항상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 어떤 경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또 우리 저들의 품성에 관심이 다른 두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 다른 주인은 뭡니까? 이 보석 이거 하나님의 우리 하늘과 요하집 땅에 있는 보석을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사모할 수는 없죠. 재물은 품성과 관심이 다른 두 주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저들이 이 대안 동시에 두 사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주어진 한 순간이나 한 이상 사상을 사고에 집중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구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고 또 한 번에는 또 우리가 정함이 없게 이 다른 보물을 섬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영향력이 생활의 어떤 면에 나타난다면 그 영향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며 기타 모든 영향을 저하여 삶의 신앙을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재물이라는 관점에서 동시에 이것을 들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재물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고요. 우리는 오직 하늘 신권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담아야지 지상에 있는 보물을 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보물 책의 26페이지 페이에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마태국은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내 몸을 위하여 예수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것은 생명 자체라고 합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주사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런데 음식과 의복을 얻는 것은 자신의 주요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자기가 먹는 것과 의복과 의복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으로 목숨을 벌고 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생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고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가 자기 곡식을 거둡니까? 또는 그걸 창고에 저장합니까? 아무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루 먹어 하루살이로 그냥 벌레 잡아서 먹고 곡식 먹고 이게 껴먹고 자기 새끼 끼면 자기들 나눠주고 이렇게 먹지만 그것들이 다 죽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다 통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보다 큰다는가? 이 지극히 작은 새보다도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구하여 염려하며 들의 백합하고 어찌 잘하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안 하고 결진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는 어느 방향이든 무줄죄로 이끌어가는 욕망을 정지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물을 비고 가치에 대한 식격을 소유할 것이며 따라서 그의 관심은 그 가치에 배려할 것입니다. 그는 재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물은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수단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최고 목적을 재물을 목적으로 하는 데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물보다 어떠한 것을 목적에 둬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하늘, 저 높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우리는 목표를 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음식보다 또는 옷보다 몸은 목숨은 음식을 먹고 몸은 의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광의 하늘,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십니다. 사람은 모든 신자들에게 피해지고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의의의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일 뿐입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는 비참하고 가난한 생애를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힘으로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죠. 하늘의 보물로 부유해지기 전까지는 그런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며마 후속은 모든 사람은 이 보물을 갖고 있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에게는 물이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의 최고가 뭡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치웁니까? 바로 이 생명,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생명 그런데 우리가 죽을 운명의 인간에게 복음의 법에는 이 모든 것, 즉 생수와 세상의 빛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질그릇은 본래 뭡니까? 이 질그릇은 본래 껍질이나 구운 진흙으로 만든 속이 빈 용기, 이런 용구들은 약하고 깨지고 쉽고 눈에 띄지도 않으며 단기간 사용하지만 아직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구호는 그냥 그릇에 불과한데요. 제가 어저께 TV를 봤는데 어떤 아주 거의 44년 동안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자기 특별한 소스를, 개발한 소스를 발견하는데 아주 이런 용기인데도 주전자같이 생겼대요. 주전자를 봤더니 이 우유가 다 깨졌더라고요. 깨졌는데 거기다가 아주 자기들이 유명한 소스를 담아서 그릇에 부어서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기가 44년 전에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물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용기가 거의 44년 동안, 거의 50년 이상 된 자기 시어머니도 그걸 사용했었죠. 거의 50년 이상 된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중하게 쓸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이 용기는 비록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스님 말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인간 그릇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배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그릇이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는 용기와 보관이 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보배, 이 보잘것 없는 그릇인데 이것이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 그릇에다가 보배를 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 없는 그릇인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우리를 택함을 하고 우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교육자와 신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보배를 담는다는 최교의 목적을 위한 단지 그릇이 되었다고 공언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보관을 위해 만든 큰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긴 고대의 관습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들이 사람들은 모든 신자에게 입혀지고 나눠지는 그릇도의 의의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일 뿐입니다. 작은 그릇일 뿐입니다. 사람이 혼자 힘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의 보물로 비유해지기까지 그런 상태에 머뭅니다. 극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보물을 갖고 있으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보물이 나 자신이나 등 동호인간들이 구원한 일로 영예를 얻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의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나 신자나 생애사나 자신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릇이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규정한 보물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만한다면 그 자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그래서 우리 교육자나 우리 참 신자들이 나는 하느님의 자신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하느님이 주신 그릇을 올바로 쓰지 않고 그 그릇을 갖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 아무래도 보배를 그것을 아주 그냥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구속사업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또 우리가는 겸손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릇이나 가구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가치를 정합니다. 비록 이 실그릇은 아무 가치가 없죠. 여기에 어떤 보배로는 보배가 닮느냐. 기중한 보석을 닮으면 이 그릇이 아주 참 귀한 그릇이 될 것이고 여기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 닮으면 간장장 간장 종류가 되고 여기도 밥그릇이 되면 밥그릇이 되고 이 보물을 닮으면 보물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말재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이 가려진 곳에서는 보금전파가 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말재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금의 대상을 삼아서 우리를 쓰여줬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쓰여줬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참 유용한 목사님이나 유용한 장로님이나 또 우리의 평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였을 때 이게 질그릇에 아주 보물이 담겼을 때 이 보물은 이 보물보다 이 그릇이 더 높여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보물이 이 그릇이 높여질 때 이 그릇이 생각하기라 나는 보물이 담겼어 하고 그게 자맛이 난다면 그는 이 보물도 가치 없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 지혜, 말재간, 지혜, 능력 이것이 내 자신이 이것을 이렇게 했다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능력을 받았다.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 주셨다. 또 내가 참 네 말재간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고린도구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님과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우리가 사단은 자기 유익으로 동기부여할 때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할 때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는 야망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또는 말씀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이나 인간의 전통과 교훈을 전할 때 이득이나 생계 혹은 명성과 인기를 위하여 정원하여 고무될 때 자신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참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유익을 동리를 부여할 때 바람에 칭찬을 추구하고 또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야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인간 전통과 교훈을 전할 때 이득이나 생계 혹은 명성과 인기를 위해서 전하고자 고무될 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여 내 자신의 인기나 내 자신의 어떤 모든 내 자신을 초과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생활할 때 이것을 하는 게 더욱더 축복받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때 내 자신을 나타낸다면 안 되죠. 내 자신을 나타낸다면 내 자신이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여기 책에 보면 갈라디아 5장이 8번째 7번째입니다. 책을 보시면 7번째에 나오시는데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성량과 악을 행하는 성량기 사이에 투쟁은 이 명예에서는 지속됩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되죠 이 투쟁을 분석하면 승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악에서 싸울 때 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우리 분명히 얘기해서 봐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므로 우리 선을 행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선은 악과 마귀 선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행하라는 성량 사이에 선과 악을 행할 때 그 두 사이의 투쟁은 이 땅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이 있는 거죠 선과 악의 충돌은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악의 편에 서야 됩니까? 선의 편에 서야 됩니까? 우리는 이건 누군이 다 압니다 어떤 아이들한테 세 살 된 아이들한테 너 악한 게 좋아? 선한 게 좋아? 물으면 다 선한 게 좋다 하죠 악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악은 맨 처음 태초 이전에 하늘에서부터 악이 시작됐습니다 이 마귀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예, 뱀, 고다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일법을 무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당에 앉아 우리를 없인 여긴다 이렇게 전사 성사, 하늘 전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이 땅에 밀칼과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마귀에 의해서 이 악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함은 정말 비전치고도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타벨은 없습니다 악과서는 타격이 없죠 악과 타격은 결코 손을 낳지 못합니다 육체의 연약성에 대한 것은 바람 속에는 악으로 기우는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신념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약해서 내가 정말 육체가 약해서 악을 향할 수밖에 없어 이건 말이 안 되죠 암만 이 세상에서 암만 악한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악과 손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거든요 암만 어린 아이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갓난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갓난 아이는 새로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갓난 아이는 무슨 죄악이죠 새로 사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새로 난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악이 무슨 일 때문에 그는 죄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근원이 우리가 그 가난한 악이도 손과 악을 선택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살까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가 여기 지금 사전을 오늘 보내보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실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 때 죽었던 자기 자녀들을 그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 예수님께 자기 품에 안고 친히 부모에게 돌려주는 광경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봤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받을 것이 뭐냐면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릴 당시에 죽었던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서 소문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선과 악을 구별도 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선을 위해서 선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알아서 그 자녀도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영향은 굉장히 하는 것입니다 악의 종자는 끝까지 악이에요 끝까지 악이라고요 어떤 악, 선이라는 게 조금의 틈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틈도 없어요 악에는 그러나 선은 어떻습니까? 선은 그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악을 감싸입니다 악을 감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이 악을 감싸기 때문에 악은 선 안에서만 방황하지 선 밖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선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기도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예수한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닮기 위한 기도예요 우리 가족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가짐으로써 이 선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항상 웃는 것 이 웃는 얼굴을 침 못 뺀다고 그러죠 이 웃는 얼굴에 우리 항상 선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이 악한 얼굴에 아, 저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을 마음에 품는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죠? 이 땅은 구원 받을 조금 틈도 없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이 웃고 선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크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세상은 금시 복음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것은 이 선한, 그럼 우리 로마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7장 15절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누이 고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려 유효하는 것을 행하더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려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 자아와 죄의 계속된 투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진 자들은 결심 이후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생애의 불안전함과 죄를 의식하며 그것을 불안전과 불안함과 염리의 지속적인 분류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죄에, 죄에서 우리가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아죄를 계속하는 동안, 이 죄를 계속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 도둑질하는 사람이 계속 도둑질하잖아요 그 도둑질하는 그 습관이 우리가 그 죄에서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하는 그 습관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그 도둑질이 안 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 도둑질이 안 하면 불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죠 이 불안과 염려의 지속적인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도둑질 안 하면 그 불안한 마음 그 나는 죄를 지어야지 죄를 안 지으면 정말 불안해서 못 견뎌 이런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하는 순간에 타고난 정력의 힘이 때때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죄악이 그들을 정복할 때 그 마음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을 한다는 그것은 언제든지 항상 도둑질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불안해 항상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언제든지 그 마음에서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정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아 봉정의 악한 생각이 여전히 이제 번개와 같은 속도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회심 전 무신론자였거나 한때 회의에 찾던 사람은 전해지는 사고 습관의 영향이 여전히 마음의 맴돌며 여러 해 또한 평안을 방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에 정말 무신론자고 나는 예수님 없어 그리고 또 아직 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들이 평안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이 평안이 오죠 예수님의 그 안위한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이 무신론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편한 마음을 받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받는 것을 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하고 이 무신론자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이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들어와서 평안해진다면 이것이 평안한 마음이 그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러한 불순한 생각은 오염을 남기고 죄가 오랫동안 자해한 곳에는 회심 후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아는 긴장 사태를 일으켜서 영혼의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거나 원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원 근본이 악하거나 무신론자적이거나 또는 그 마음에 정말 항상 습관이 악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보금이 들어간다면 그들이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편해지면 이것이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들이 편안한 마음에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들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 견뎌서 드려 더 큰 죄악을 범하고 더 큰 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갖춘다 성령은 이 원래에 따라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표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우리를 해방했다 이 로마 8장 2절인데요 이러한 수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 수식으로 사용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게 된 원천을 분명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로마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모습을 해방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친교와 연합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새로운 신자가 어저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한 분이 왔는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을 얘기하고 저 또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직장에서 왔고 어떻게 했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런 교제함으로써 그가 우리 참 말해야 될 게 사랑이 있는 교회 같아요 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의 지속적인 그는 이런 세상의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심어줄 때 그들은 불안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애에서 항상 두 가지 길이 밖에 없어요 죄와 악과 성과 의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우리가 인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즉 죄에 의해서 행하여야 돼요 결국 사망의 거주는 권세로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이 생애에서 우세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내세는 생명의 성령에 순종하자는 마음을 일으키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을 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체가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과는 직접적으로 상반전이 장용되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파멸시키는 영향력을 극복하고 죄와 속박에서 정지해서 자유롭게 하는 권능을 부여합니다 비록 율법이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기록과 기특할지라도 죄는 그 법을 가지고 성도를 정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이 인간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별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율법을 정지하죠 율법을 가지고도 성도를 정지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율법은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나 은혜 아래 있죠 이 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떠나서 법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법을 초월해서는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발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감사함으로 생례를 했어야 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사절에 이 요나의 얘기는 또 당당점 국하죠 여러분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나서 4장 1절 사절 법회할 보이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로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런 태도를 본 것은 하느님께서 니누이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을 인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분명히 사식 후에 니누이성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수님께 이제 자기는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전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느님께서 멸망하는 것만 보면 된다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누이성을 멸망하는 걸 구경하러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단지 니누의 이스라엘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국민을 무시한 것을 봅니다 결국 요나는 니누의 성이 구원받은 기쁜 사실에 알았고 사지 않고 도려 악을 드러냈습니다 시위에 해당하는 히브로는 라아 그 돌란은 문자적으로 큰 제가 히브로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악고 커다란 악이었다 악이었다 이다는 인간의 마음이 아주 조급함과 하나님의 오를 참으심을 현저하게 대비하게 나타납니다 요나는 싫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붕괴했습니다 뜻을 돌이켰다니요 멸망한다는 것을 멸망 안 하고 그 뜻을 돌이켰다는 말에 요나가 아직 붕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귀하는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음을 기뻐하는 대신에 그는 자기의 이익적이고 주입된 자존심 때문에 붕괴함을 나타냈습니다 자기가 이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간주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에게 아수르 수도에 사는 모든 용혼들보다 자기의 명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는 것도 알았고 자기는 오직 장기 자기가 40분의 이 니누의 성이 명할 것이라는 그 전파를 전했는데 그 전파하는 것도 그것이 무효화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이 악한 선지라는 그 누명을 쓸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성취하는 것은 이 예언 때문에 알아서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특성이 돼서 이 형수술을 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오 재앙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이 붕괴했지만 하나님 여기 구절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체크업을 안 해놨구나 체크업을 안 해놨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야 이 분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은혜로우시 이미 특성이 돼서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언 때문에 이방인 이렇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특성이 돼서 형수술을 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해버렸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은혜에 재앙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아냅니다 이렇게 이미 자기 하나님이 이런 특성이 돼서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본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제시한 내용이기도 아니고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고투어 달라고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자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감정인 것을 표추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엘리아가 이세배를 피해서 광야에 도망갔죠 이제 그저 하나님이 드렸던 말씀을 의도적으로 흉내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종과 성실하소 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한 하느님과 이 세상의 질서는 너무나 괴리가 심합니다 하느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저는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더 살아서 뭐합니까? 전에 하느님께서 엘리아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저희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게 하십시오 이만큼 요나는 니누의 구원을 목도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상당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 니누의 성이 갑자기 요나가 전파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모두 그 니누의 성 왕도 들었다고요 그 왕도 같이 굶은 배워도 있고 죄에 없어서 회귀하고 통일했죠 그런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데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이 니누의 성이 갑자기 이렇게 성이 전체 성이 회귀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 뜻이죠 이게 다 하나님 뜻인데 이 돌고래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돌고래가 육지에다 이 니누의 성 갑자기 가까이 있는 큰 땅에다가 사람을 툭 툭하고 뱉었단 말입니다 고래 배 속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왔다는 이 얘기를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물론 봤을 텐데 이 사람이 점점점 걸으러 와가지고 육지의 성이 들어온대요 육지의 성이 들어온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말하기를 이 성은 회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십을 위해 멸망하십니다 돌고래에서 나온 고래 배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와서 사십을 쓰면 이 성이 멸망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잖아요 고래 배 속에서 사람이 나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람이 안목으로 봤을 때 고래 배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틀림없거든요 고래 배 속에서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전하는 게 사십을 위해 명함 멸망한다고 야단하니 사람들이 이게 신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회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각성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회귀했다는 이런 설 생각이 아니었나 어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찌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항상 죄와 선, 악과 선, 죄와 선의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선택, 이 충돌이 있습니다 이 충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선과 악에서 어느 권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원이니까 우리는 이 자유에서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모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이 위한 우리의 사람이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이용하실 때 저희들을 항상 이용해 주시고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충성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죄악과 악을 버리고 오직 성과 의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줌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줌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셔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감화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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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